이번엔 전략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할 수 있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상승했던 미국 증시, 오늘은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리스크, 아무래도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둔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들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가장 큰 매크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경기 침체 리스크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기업 실적 악화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아직은 그러한 위험을 다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우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이 한 2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장기 평균이 한 19.6배, 한 20배 정도가 지금 장기 평균이 되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한 40% 가까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장기 평균은 과거 70년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라든지, 주식 상장 같은 것은 다 반영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장기보다는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아직 현지 시장은 내년도 기업 실적 두 단어를 본격적으로 전부 다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지금 주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내년 1월 하순부터 조금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되면 시장도 아무래도 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 둔화 위험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자세하게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위험 강하게 보고 있는데, 피해갈 가능성 있겠습니까? 지금 올해 채권 시장 경기 둔화 위험 같은 경우 7월 이후로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2년, 10년 스프레드도 그렇고, 3개월, 10년 스프레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 전례 없는 역전 현상이 한 5개월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면 미국 국채 2년물, 10년물의 금리 차인데, 올해 7월 이후로 역전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장 안 좋을 때는 약 마이너스 80BP, 0.8%까지 역전 현상이 이어졌다가, 지금 0.53%까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지난 2주 동안의 시간만 좀 본다면, 채권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일부 조금 완화된 게 아닌가, 수그러든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내년 초, 정말 기업 실적 발표 전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데이터는, 미국의 자동차 할부 금융 연체율, 그리고 미국의 주택 할부, 모기지죠. 모기지 연체율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자동차와 모기지 연체율, 이 두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경기 침체를 판단할 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이어서, 시장에서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거든요. 핵심 연결고리가 아무래도 실적 부진과 소비 위축이 맞닿아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미국 GDP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한 68% 정도의 국가 경제활동이 소비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가 이어진 소비 시즌이 있었는데, 제 기억이 맞죠. 한 5년 동안 상승하던 게,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둔화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다. 결국 미국인들의 소비 지갑이 조금 닫혀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견주하게 나올지, 확인하기 가장 좋은 지표는, 미국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주택 관련한 할부금융, 연체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지표는 사실 2008년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가파르게 상승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이 두 가지 지표, 현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현재 보면 우선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한국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집을 구매하기 전에 자동차를 먼저 구매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집보다는 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의 상대적인 신용도가 조금은 낮을 수 있다.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지만, 예전에 있었던 주택시장의 문제가 서브프라임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서브프라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신용도가 좀 낮으신 분들이 자동차부터 먼저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자동차 할부 연체율이 부동산 대출 연체율보다 좀 먼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 주택 할부 연체율 자체는 지금 꾸준히 낮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20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만 자동차 할부 연체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좀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상승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다만 절대적인 수준을 본다면 지금 자동차 할부 연체율 그리고 주택 할부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인 수준으로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어서 여전히 미국 경제가 아직은 견주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리스크 그리고 기업 실적 둔화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지금 관련 리스크들을 진단해주고 계신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의미입니까? 지난 밤에 사실 시장이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의 경기가 아직 견주하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생각보다 좀 낮았던 것 같고, 미국 GDP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실제 확정치가 올라왔던 그런 현상을 좀 보였는데,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견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뉴스에서 나왔던 금융권의 감원이라든지 아니면 빅테크의 감원 같은 경우가 일부 발생하는 건 분명히 사실은 맞지만, 그 부분은 사실 전체 고용시장에서는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든지 기업에서는 훨씬 더 여전히 강한 고용 수요가 있는 상태이고요. 화이트 칼라는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고용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블루 칼라 위주로는 강한 고용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하시면서 제일 많이 봤던 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유가 관련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셨을 텐데, 내년도는 아마 GDP 성장률 그리고 기업 실적 변화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그려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투자 아이디어, 어떤 방향으로 잡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이제 한 바벨 전략을 한번 생각을 드려보고 싶어요. 절반 정도는 현재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사그라들고,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줄어들었을 때,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하가 발생한다면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고금리 환경 혹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국면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로 현금 창출 능력이 중요한 기업들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아놓은 ETF가 미국의 페이서 ETF라 거기서 나오는 카오제트라는 ETF가 있거든요. 현금 창출 능력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여기서는 세 번째이긴 한데, 은행 보험 같은 경우도 고금리가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견주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월가에서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은행 권들이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환경을 10년 동안 기다려왔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구간에서 보면 은행이라든지 보험 같은 금융업이 포함되어 있는 XLF, 이제 금융주 ETF를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각보다 좀 빨리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 혹은 페드의 피벗이 본격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지금 장기체 ETF, TLT 같은 경우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또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도 좀 하나 숨겨놓은 카드처럼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800,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이 상장된 항생지수 ETF입니다. 현재 워낙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오프닝, 리오프닝 전략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어서 한번 올해는 좀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벨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에이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